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스페인에서 장애인 통합교육 사역으로 섬기고 계신 김용재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때 자주 뵀는데요. 특별한 목적을 가 이번에 한국 일정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일정이십니까? 네, 지금 스페인에서 하고 있는 사역과 관련된 후원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차 참석하느라 나왔습니다. 사실 선교사님은 스페인으로 사역지를 옮기기 전에 IT에서 사역을 잘 하셨는데요. 그 사역을 또 성공적으로 현진에 이양하신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천에서 취재를 해주셔서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 10년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이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서 스페인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페인 선교는 유럽 선교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스페인을 택하셨고 또 스페인의 선교적 상황은 어떤지 같이 설명해 주시죠. 사실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었는데요. 처음에 소명을 주실 때부터 스페인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 꿈 가운데 로마서 15장의 바울 사도께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내가 언제고 서바나로 가는 길에 하는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서바나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언제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제가 스페인 사람하고 결혼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이제 IT 사역을 마무리해 갈 무렵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이양한 다음에 스페인으로 갔는데 가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3세계 지역들은 선교 모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과연 스페인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유럽 상황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가 다 무너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1%가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 성도들의 수가 그 외에 한 17개국 정도가 전부 1% 미만이에요. 검은색으로 칠해보면 유럽 대륙이 전부 검은색입니다. 1% 미만인 그런 개신교가 있는 국가들이 그래서 여기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차이가 있고 또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통합교육은 어렵다. 실제로 조교해보니 어떠셨습니까? 이건 하나의 편견일까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지금 장애아들을 교육하고 또 돕고 하는 그러한 특별 학교나 그런 시스템들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중증 장애아들도 있고 이제 보더라인에 걸려있는 아이들. 경계선. 네,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좀 잘 도와주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도 갈 곳을 잊고 전부 특별 학교들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고 노력한 결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 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개념이 굳어져 있어서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계속 컨퍼런스를 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눈 끝에 사실은 장애 학교를 하고 있는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훌륭한 교육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이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그 선생님들의 눈만 열리면 통합학교를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적용한 결과. 지금 한 서너 개 정도 학교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직접 그 반에 들어가서 통합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정상 학교들을 모니터링해주고 사실은 이 교육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사회에 들어가기까지 통합적인 교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저희 재단과 연결이 되고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6년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아이들도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기 교육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아이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적용이 되고 해서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아예 만들어서요. 지금은 한 2년 동안 계속 뉴스 미디어제도 저희들이 알리고 컨퍼런스도 많이 한 결과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교육과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만들고 있는 그 통합학교의 모델이 제대로 완성이 되고 거기서 저희가 연구 프로그램으로 완성이 되면 파일럿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통합학교를 한국에서도 역시 그 모델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장애, 비장애자들의 담을 무너뜨리고 경계 없는 교육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 교계에서 함께 도움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러한 모델도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정확한 교육 모델이 스페인에서 먼저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델이 스페인에도 잘 정착이 되고 또 한국에도 잘 적용이 돼서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살아갈 그날이 오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